거인의 노트라고 잡았습니다. 일 기록도 있고요. 일상 기록도 있고요. 공부 기록도 있고 대화 기록도 있고 여러 가지 기록의 종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게 되면 어떻게 하면 그것이 우리 삶에서 정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가 알 수 있어요. 이걸 모르는 게 저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록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기록을 많이 해서 뭔가 하여튼 꼼꼼한 사람 그런 인상이 남아있죠. 이거 아닙니다. 기록을 하는 사람이란 요약하는 사람이에요. 조금 남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록을 한다는 것은 생각을 동반하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자 전략형 인간이 되는 가장 핵심이 된 방법이 바로 기록이에요. 여러분들 이 책을 읽고요. 기록만 하는 사람이 되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는 사람, 전략적인 사람, 실천력이 엄청 좋은 사람. 기록형 인간 우리가 보통 기록형 인간 하면 기록을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인 줄 알지 않습니까? 맞아요. 기록을 엄청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록을 속기록하듯이 하는 사람, 이거는 기록형 인간이라고 안 그래요. 기록은 이야기를 막 듣지 않습니까?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시죠? 그러면 그 얘기 중에 액기스가 되는 거, 예를 들어서 한 3분 들으면 키워드 2개, 3개, 4개 쓰시는 분, 이게 기록형 인간이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인의 노트라는 책, 이 책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기록과 메모의 기본 속성이에요. 조금 쓰는 거, 이게 속성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키워드 2, 3개를 쓴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작용이 선행할까요? 생각작용이죠. 제 얘기를 듣고, 아, 저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아, 내가 판단하기엔 이게 중요해. 이게 다 우리의 생각작용이지 않습니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기록형 인간이에요.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까요?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기록을 해놨으니까 기억하지 않아도 나중에 그 기록을 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기록형 인간이 안 되는 겁니다. 기록형 인간이 기록을 하는 행위는 기록이라는 건 익스플리시트 한다고 얘기해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걔를 익스, 밖으로 표출하는 행위. 얘가 이제 기록형의 메모 행위거든요. 이걸 하면 익스플리시트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명시화하는 것에 의해서 그 생각이 뇌에 각인되는, 아주 강력하게 각인되는 그런 효과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모하고 기록하는 것, 기록형 인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흡수되고 이해되고 깨달음이 얻어졌을 때 그것을 기록이라는 방식으로 뇌에 각인하는, 기록을 다시 보지 않아도 그것이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록형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 거인의 노트는요. 기록을 많이 남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들께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록을 적게 남기고 기록을 한 것에 의해서 더 많은 것이 우리 머릿속에 누적적으로 남아서 아이디어도 좋은 사람, 어떤 실행 계획도 잘 세우는 사람, 전략적인 사고도 잘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생각이 깊고 효율적인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이 책에서 지향하고 있는 기록형 인간의 핵심 내용이에요. 자유라는 단어를 갑자기 얘기하니까 좀 엉뚱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들, 자유는 어디에서 얻어지는가요? 두 가지에서 얻어집니다. 하나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한 상태에서 자기의 주관적 결정, 다시 말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스스로가 결정해야 돼요. 이것에 의해서 자유가 얻어집니다. 그게 첫 번째. 자,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자유롭게 되려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죠? 네, 능력, 실력, 기술 이런 것이 있어야죠. 기록은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붙이도록 하는데 아주 기가 막힌 무기로 작용을 한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써보라는 게 제 이야기예요. 거인의 노트 이 책 안에는 그냥 써보세요 하는 수준으로만 말씀드리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나의 인생 지도구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다시 말해서 성찰의 기록형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지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겉으로 표출해볼까. 뭐 이런 방법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인의 노트 이 책 안에 들어가 있는 몇 가지 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고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간취하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게 된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네, 스킬, 기술, 능력 이것을 몸에 붙여야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끊임없이 자신의 현재 상태를 돌아보는 행위를 해야 돼요. 제가 일상 기록 같은 거 굉장히 중시하는데요. 내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뭘 했어? 한 줄로 그냥 쭉 남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죠. 이거 습관이 붙으면 전혀 시간이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습니까? 아, 내가 지금 핵심적으로 수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게 보여요. 이게 기록에 의해서 구체적인 메타인지의 상태에 도달하는 길이죠. 여러분들, 능력을 키우고 기술을 키운다는 것은 이렇게 자기를 인지했을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포인트를 두고 어떤 부분을 반복적으로 노력하게 되겠죠? 이 노력할 때도 결국은 몸을 써서 경험적으로 능력을 쌓는 것하고 그것을 인지해서 머릿속에 능력을 쌓는 것, 이 두 가지가 잘 조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기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거인의 노트를 통해서 이런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기록을 어떻게 남기는 것이, 그리고 그 기록을 어떻게 재활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을 갖추는 게 아주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거인의 노트를 읽고 그것을 직접 실행함으로써 아, 내가 좀 더 자유로운 인간에 가까워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자, 제가 이 거인의 노트 이 책 안에서 정말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기록은 생각이자 요약입니다. 이 이야기거든요.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안 되니까요. 기록하라 그러면 속기사가 쓰듯이 엄청 많이 써요. 책을 읽고 공부 기록을 남기라. 그러니까 독서하면서 제가 이것을 메모 기록법이라고 칭하는데요. 이 메모 기록법을 쓰면서 책을 읽으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책을 거의 필사하듯이 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거는 제가 이번에 낸 거인의 노트라는 책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몇 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약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분량에 대해서 몸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책의 내용에 따라서 물론 다르긴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권해요. 책을 세 쪽 정도 읽었을 때 두세 개의 키워드로 내용을 요약하려고 생각을 하시라. 이렇게 양적인 기준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시면요. 여러분들이 요약이 뭔지를 금방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자 수련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제가 가르쳐드립니다. 처음에 요약이 쉽지가 않으니까 아무래도 많이 쓰게 됩니다. 많이 쓴 거를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추출해서 요약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 책 두 권 정도 읽을 때까지 반복해 주시면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적은 양으로 요약을 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깨달을 수 있게 돼요. 자 이렇게 많이 요약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동반하냐면 해석의 자기화예요. 그러니까 저자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야 얘가 엑기스야 라고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내용. 요게 이제 자기화의 과정이고 자기화된 키워드를 중심으로는 요약이 가능해지는 그런 길이거든요. 이렇게 요약을 해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요약한 것들을 머릿속으로 이어서 생각하기가 수월해져요. 요약을 길게 해놓으면 그 요약 자체가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몇 개의 요약한 스토리들을 이어서 생각하는 게 불가능해지죠. 여러분들 짧게 요약하시고요. 요약한 몇 가지를 쭉 이어서 생각을 해보시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거인의 노트를 보시면요. 우리가 거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엇인가 지식을 취한 다음에 그것을 자기화해서 적은 양의 요약으로 남기고 요약으로 남긴 여러 가지들을 쭉 머릿속으로 이어서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글쓰고 요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요약은 왜 한다고요? 엑기스만 추출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기화한 다음에 그것을 이어서 자기식의 창조적 서사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요약을 하는 것입니다. 요약은요. 기록의 엑기스에요. 기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능력이 요약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반복해서 요약해보시고요. 요약 능력을 몸에 착 붙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번에 낸 이 거인의 노트 안에 여러분들의 요약 방법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책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의 기록형 인간으로서의 가장 베이직이 되는 능력 요약의 능력을 몸에 착 붙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책의 3부에서요. 5가지 기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록의 중요성 기록이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생각력과 기록, 기록을 하면 어떻게 또 전략형 인간이 되는지 플래닝 같은 것을 하면서 우리가 기록 습관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이 책의 1, 2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다 읽더라도 실제로 기록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가 착 몸에 붙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록을 삶의 가장 핵심이 되는 무기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시하는 5가지 종류의 기록을 3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기록이 뭘까요? 그냥 제가 공부 기록이라고 칭하는데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핵심 지식이라든지 자기 마음에 드는 어떤 문구라든지 또는 강의를 듣거나 유튜브를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과 같은 지식을 남기고 싶을 때 이때 하는 기록을 제가 공부 기록이라고 칭합니다. 이 공부 기록은요. 순간의 생각과 생각의 의미라는 게 핵심이 되고 이건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한 겁니다. 특히 독서와 관련해서 이 기록들은 나중에 저는 카드 형식으로 정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예를 들어서 ABC라는 책에서 기록을 남겼는데 그 종류가 20가지야.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지식의 내용은 어떤 글을 쓸 때 몇 가지가 활용되기도 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또 몇 가지가 활용되기도 하고 또는 자기의 삶을 성찰해 볼 때 어떤 지식 속에 담긴 개념이나 방법 같은 게 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공부 기록이라는 것은 요약적으로 남기되 카드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상 기록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이야기도 제가 유튜브에서 하긴 했습니다만 이 거인의 노트 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지식을 얻어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일상 기록을 강조하는 것은요. 생각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소모하면서 살아간다고 흔히 생각하기 쉽죠. 하루를 열심히 살았어. 자기 전에 오늘 너무 피곤해. 내가 오늘 너무 소모적으로 살았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일상 기록을 남기면 소모적인 것이 아니라 누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침부터 예를 들어서 선수대까지 무엇을 했어? 일상 기록을 쭉 남긴 상태에서 그것을 쭉 훑어보고 한번 생각을 돌려보지 않습니까? 훨씬 더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요. 하루 종일의 일에 대해서도 더 생생하게 기억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 기억의 능력이 몸에 착 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력은 부쩍 크게 돼요. 그래서 일상 기록을 남기는 분이 대체로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능력을 이용해서 앞서 얘기한 공부 기록을 남기는 거 대화 기록을 남기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인가를 보고 기록을 남기는 게 아니거든요. 경험을 한 다음에 그게 생각으로 남지 않습니까? 남은 생각을 종이 위에 올리는 것 또는 타이핑을 쳐서 컴퓨터에 쳐넣는 것 이것이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걸 기록으로 하는 것이니까 기록 능력을 높여가려면 생각력이 좋아져야 돼요. 일상 기록은 여러분들의 생각력을 높이는 데 가장 결정적인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나머지 세 가지 여러분들 책 보시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거인의 기록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의 삶을 더 지적으로 풍요롭게 그리고 기억력도 엄청 좋게 생각 능력이 아주 풍부해서 아이디어나 무엇인가를 기획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쭉쭉 해낼 수 있는 사람 게다가 이걸 제가 구상 기록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생각 기록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무엇인가를 할 때는 미리 어떤 방법으로 할지 무엇을 목표로 할지 어디에 주의점을 둘지 흔히 컨설팅 영역에서 CSF라는 용어로서의 Critical Success Factor 핵심 성공 요인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항상 무엇인가를 할 때 구상 기록으로 남기는 것까지 몸에 착 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엄청 유능한 거기다가 모든 행위를 꽤 전략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거인의 노트는 여러분들이 그런 멋진 사람이 되도록 조금의 도움이라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쓴 책이니까 아시고 또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시고 싶은 분들 꼭 일독을 권합니다.